오늘은 노사연의 바램, C키로 설명드릴거예요. 제가 전에 G키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구독자 이상수님께서 C키 전주 간주를 부탁해 오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은 전주랑 간주는 똑같이 치시면 되는데 간혹 악보에 따라 뒤에 간주 부분 박자를 조금 다르게 쪼개놓긴 했거든요. 그것만 감안해서 치시면 되고 보여드리면 처음에 솔 해서 목과춤마들이 시작해요. 멜로디가 솔, 도, 시, 도, 레, 시, 솔, 파, 미래, 도, 시, 도 이렇게 가는데 솔은 목과추마디로 개방향 3번주 그냥 쳐주시면 되고 C코드에서 도, 시, 도 여기 부분은 코드의 근음하고 5번주 여기 도 멜로디는 도 2번주로 가르쳐주죠. 근데 여기가 2번음표이기 때문에 3박자예요. 3박자는 8분음표로 쪼개면 총 6번을 쳐주는 거죠. 그래서 한 번은 코드 근음하고 이 멜로디를 치고 나머지 박자 6번을 쳐야 되는데 한 번은 쳤으니까 5번은 그냥 이 코드 구성음에서 채워주는 거예요. 솔, 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그래서 5,2, 0,4, 3,4, 2,4 그 다음에 시도는 8분음표죠. 각각 그러니까 한 번씩 시도 쳐주면 되고 솔, 고, 시, 도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G코드로 가서 레, 시, 소 이렇게 되는데 3플렛에 여기 레 2번주를 누른 상태에서 코드 근음 6번하고 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 G코드랑 레 를 같이 쳐주죠. 멜로디를 그런데 여기는 또 점, 4분음표예요. 점, 4분음표는 한 박자 반이기 때문에 3번 6, 2, 0, 4, 3, C C는 이제 세 끼를 띄워줘야 C가 되죠. 2번 레, 시 그 다음은 솔이에요. 솔은 여기 3번줄인데 여기도 점, 4분음표이기 때문에 3번 나머지 박자는 3, 4, 3에서 그리고 또 8분음표 솔이 있죠. 솔 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. 두번째 마디 다시 레, 6, 2, 0, 4, 3 세 끼를 띄워주고 C 그 다음에 솔은 솔, 3, 4, 3 그리고 솔, 파 해서 D마인어로 넘어가는 거죠. 앞에 두 마디를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솔, 못같은 마디로 시작하고 도 시, 도 레 시, 솔, 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D마인어에서 파, 미, 레, 도, 시, 도 이렇게 가는데 D코드의 근음 4번하고 파 멜로디 1번 마찬가지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하고 파 1번주로 같이 하죠. 파 여기는 4, 1, 동, 3, 2, 미 이 검지를 띄워줘야 미가 되죠. 4, 1, 동, 4, 미 미, 그 다음에 G코드가 들어가서 레 마찬가지로 2번줄 를 누른 상태에서 6, 2, 동, 4 여기는 4분음표 길이기 때문에 걔를 8분음표로 쪼개면 2번을 쳐주는 거죠. 하나, 둘, 레, 도, 시 2번줄에서 8분음표이기 때문에 도, 시 각각 한 번씩 쳐주는 거죠. 도, 시, 도 레, 소, 레 노래 들어가면 되는 거고 뒤에는 도, 레, 시 도, 시, 도 할 때가 점 2분음표니까 6번 5, 2, 동, 4, 3, 4, 2, 3 나머지는 기본 슬로고고 아르페지오로 5, 2, 동, 4, 3, 4, 2, 4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. 그래서 전주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솔 5, 2, 동, 4, 3, 4, 2, 4, 시 도 6, 2, 동, 4, 3, 2, 3, 4, 3 솔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간주 부분을 보면 간주도 이제 전주랑 똑같이 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다르게 친다면 여기 악보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마들이 약간 박자를 다르게 쪼개놨어요. 근데 여기 솔 솔 도 시 또 여기까지는 똑같고 두 번째 레, 시, 솔 할 때 거기는 이제 솔을 두 번으로 바꿔서 시, 솔, 솔 해서 넘어갔는데 전주 부분은 여기는 그냥 솔을 두 박자 길이로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6, 2, 동, 4, 동, 4, 3, 시, 솔은 그냥 3, 4, 3, 4 3, 4, 3, 4 레, 시, 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D마이너에서 앞에 전주에서는 파, 미에서 점 4분음표랑 8분음표로 해놨는데 여기는 다 8분음표로 쪼개서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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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이렇게 나눠 놨어요. 앞에 전주는 파, 미, 레, 도, 시 이렇게 갔는데 여기 간주에서는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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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사, 일 동시 치고 파, 파, 미 이렇게 되죠. 그냥 하나씩 다 쳐주시면 되고 레, 도, 시, 도 여기 뒤에는 이제 똑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고 이제 뒤에 노래 부분 도두리표로 해서 돌아가서 쳐주시면 되는 거죠.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. 고맙습니다.